유형별 최우수상 중국 주식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0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중국 주식 부문 수상사는 에셋 플러스 자산은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백재홍 매니저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더워즈 중국 주식 부문 에셋 플러스 자산은용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백재홍 매니저님께 수상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에셋 플러스 차이나 리치 투게더 펀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 리치 투게더 펀드는 팀 운용제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니라 저희 매니저랑 에너지스트들 모두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은 뭐 다른 이제 매니저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좀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웠던 장입니다. 상당한 변동성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응하기 어려운 이스들도 있었는데 좀 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원칙과 철학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어느 정도는 좋게 기여를 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원칙과 철학을 지키는 그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